하얀 호랑이의 기운은 강하게 작용하는 게 특징이 있죠. 이 기운은 강렬하게 보호 속성도 지닙니다. 또한 동서의 재물의 손실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또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백호의 날에는 금전적 흐름을 관리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재물운이 불안정해지고 빌려주는 돈과 함께 돈복이 같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암시거든요. 하얀 호랑이 즉 백호의 날은 신성한 날입니다. 기운도 강할 뿐더러 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재물의 보호막을 열리게 만듭니다. 금전이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는 눈복의 누수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백호의 날은 아시다시피 강한 보호 속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의 기운은 보호적인 동서의 또 전환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기운은 외부와의 금전적 규류에서 또 손실을 그런 위험을 또 수반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이런 행위가 재물의 흐름을 또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그런 일에 그런 규류에 또 무척 신중해야 되는 날이죠. 백호의 날에는 그 재물의 기운이 주인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풍수적인 원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호는 그 강력한 그 에너지의 그 소유자이지만은 그 힘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방향이 암시가 된다면 계속해서 돈이 그 손실되는 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운이 그 안정되게 또 뿌리를 내리려면 그래서 풍요의 암시를 지니고 있는 이 음력 8월에 오는 이 하얀 그 백호의 날에는 우리 스스로 이 돈의 흐름을 또 잘 통제를 해야 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그 금전의 그 흐름을 최대한 또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빌려주는 그 행위는 동시에 그 재수를 나가게 하는 재물의 그 기운을 그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얀 그 백호의 날에 또 이런 것까지 또 감안을 하셔서요. 재정적인 그 계획들을 또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